마이아호 마이아하 마이아하 아 네 롱맨12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데빌 브레이커 이 팔을 또 이제 쓰는거를 아니까 재밌네 앞중립 아래 대각선 앞 타시고 근접 공격하면 띄우기 나갑니다 그 철권 아닌가 띄우기는 그냥 뒤로하고 X 누르면 되는거 아니야 와이었나 어쨌든 와이어 바운드 주변에 적이 없을때 붉은 화염이 타오르는 플랫폼에 서면 화염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공중에 그 그림 그립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은 이제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지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어렵게 써놨어 그냥 아 알았어 알았어 근처에 뭐있나 좀 보고 여기 서있으면 평평 뒷평 그니까 때리고 띄우고 때리고 내려찍고 스트릭으로 밀치고 스내치는 그건가 와이어 응 스내치가 뭐지 땡기기 그래그래 그린그립 포인트에 로그원 그린그립 포인트에 로그원 어디야 그린그립 포인트가 저기야? 헛 어 파이로벳 불박지라 이거니 이리와바 일리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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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다니는 놈들은 이 탱기기로 패드로 하고 있어요 어 정말 신나네 여러분 저에게 이제 복잡한 콤보는 기대하지 않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겁니다 저는 원툴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길이 어디지 근데 데메크는 패드가 더 편하지 않나? 이런 게임은? 키마루는 좀 힘들거 같은데? 길이 어디야 뭐야 어 나 메가버스터 왜 나갔지? 어 뭐야 아 자폭 눌렀어 아이 아 자폭이 에잇 키마루 300시간 할만한 이유는 익숙해지면 다 할만하겠죠 어느걸로 익숙해지냐가 이제 아 진짜 어우 마침 펀치라인 그래 오 돌아오네 로켓펀치 로켓펀치 어 형 자꾸 여친을 그렇게 터뜨릴거야? 아 나 왜 엘비를 습관.. 습관적으로 누르지? 왜 엘비를 누르는거지? 왜 엘비를 누르는거지? 왜지 영어 써보자 드릴 뚝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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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정답 아 금방 진화 이제 안쓰여져 진짜 드릴 써 보자 오오 뭐야 뭐야 오오 드릴 뭐야 좋은 품 보니까도 유명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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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뭐야 하하 개좋은데? 하하 너무 멋지잖아 그니까 내가 LB를 습관적으로 누르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내가 LT를 누르려다가 LB를 누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른 게임에서 이제 와이액션 준비동작을 누르려다가 그거랑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LB가 이제 다른 게임에서는 그건데 이제 RB로 되어 있으니까 이 게임은 그렇다고 지금 와서 킬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고 그냥 하자 바꾸자고? 바꿔야 되나? 어 그래 자포킬을 빼버리자 천재인데? 자포킬을 빼버려 그냥 스킬 하나 안쓰면 되지 기가 막힌 방법이구만 이걸 어떻게 없애지? 할당을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킹도님은 활기술을 찾은 기술만 써서 일회용으로만 쓸까요? 어, 언, 언 유즈드? 언 유즈드가 뭔데? 할당 안함이 없는데? 여러분 자포키가 유용하다 해도 어차피 필요할 때 안 쓸 거니까 빼는 게 맞습니다 대빌 브레이커 대빌 브레이커 대빌 브레이커 대빌 브레이커 비었지 이거를 빼고 싶은데 어떻게 빼지? 이렇게? 브레이커 브레이크 워이 십자키 자폭은 기본 무빈이라 안 빠지는 거 아님? 아니다 어 뭐야 이거 안 돼 근데 아랠 푸쉬가 없어 키설정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나? 같은 버튼에 여러 명령이 할당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비지 알비 난 로건이 엘비 알비가 자폭이었어 왼손 범지는 거의 항상 엘비 고정 아 이게 로건이어야지 아이 참 골든표창님 5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24.99달러 고급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이래야지 응 이래야지 이래야지 예 없어요 네 조각을 보면 오브로 여긴 어디 아 이제 좀 속이 편하네 아 이게 알비여가지고 헷갈렸단 말이지 적 공격후 특정 지점을 공격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뭐지? 적을 공격후에 뭐? 총으로 쏘라 총으로 쏘면은 포인트가 생긴다는 얘기지? 이거를 총으로 때리고 쏘면 이제 절로 어떻게 가지? 여기서 가는건가 여기서는 아닌가 아니 이게 포인트가 있어야 가는거 아닌가? 흠 흠 흠 음 라곤하고 다시 다시 어? 여기 뭐있다 팔 오케이 팔 팔 줘갖고 로그온하고 오 뭐야 아니 그냥은 안 걸어지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총으로 쏘면은 저게 이제 걸수있게 바뀌는거구나 응? 근데 왜 안가지지? 어어 예쓰 예쓰 이거 뭐야 이거 부활 아니야? 이거 부활? 죽은 자를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저기 돈나무가 열려있어 그럼 그렇고 이상한 소리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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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뿅뿅뿅뿅뿅뿅 돈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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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다 했던 소리가 언제 죽여о? 나 동'벌려 정어? 도동 chlifi 읛 너도 일로와 너도 어딨어 에 아 네돈! 아 네돈! 아 돈벌려 어디갔어 아씨 네돈 아 빨리 안 잡으면 도망쳐 아 황금고블린이구나 아 놈이다 눈나무가 열리 아 칼로 때리면 도망가다 멈추냐고 앗 또 이게 타임이 있구만 이게 약간 미로찾기 느낌인가 빡대가리는 빡대가리는 못가는데인가 아니야 템 먹으러 왔어 대각선으로 쏴 대각선으로 샘 샘 점프? 아아 메가맨 점프네 이거 하핳 하하하핳 하핳 와! 점프샷도 똑같은 아이샷 갑자기 분위기 메가맨 돼버리고 여기가 길이구만 악마의 나무 핏덩이 길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아이템 펀치라인이 있구만 먹고 가보자 펀치라인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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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요요요 때리고 때리고 오네 아니 저 펀치가 펀치가 알아서 때려주네 지방자취근이네 이거 지가 알아서 때려주네 흐흫 아 이거 타고 날수도 있어요? 돌아올때 비 누르면 이거 타고 날아간다고? 개읍기네 흐흫 펀치라인 사용중 펀치라인 사용중 펀치라인 사용중 글게 눌러봐 펀치라인Our 엔 아 이걸 다 하면서 이제 익시드까지 하면은 고인물이 되는건가? 콤보도 다 넣고 이제 익시드까지 같이 하면서 근데 그것까지는 힘들거 같애 아 그게 기본이야? 하다보면 언젠간 되겠지 뭘 하다보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늘어나겠지 뭐지? 저 로켓펀치는 수로돼 심장을 하겠다는 뜻인가? 좀 헷갈리기네 원래 제가 액션게임하면 다 그렇게 돼요 달려 뭐지? 여기 우리가 들어온 길이구나? 아 한바퀴 돌았네 가본가? 근데 그건 그렇고 길이 어디지? 근데 이 겜에서 콤보난이도는 익시드만 떼면 네로가 응해인편이야 아 여기구나 여기 하나 남는데 아니다 그냥 가자 위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뭔가 있지 않을까 4폭 시켜? 이게 좀 아까운데 아니다 그냥 하자 하하 짜리 짜리 열렸다 쥬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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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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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쓰 예쓰 앗 뜯었다 젠장 아 근데 왜 하나 알아낸게 있어 이거 기본키로 해놓은 이유를 알았어 이걸로 익숙해져야겠다 어쩔 수 없네 익시드랑 같이 쓰기가 힘드네 괜히 키를 저렇게 해놓은게 아니었어 음 그러면은 어... 잠깐만 요건 이렇게 해놓고 그냥 자폭만 이거 키로 할당해놓고 자 그럼 라곤이 뭐였지? 라곤이 알비키였고 이것만 엘비로 빼면 돼 오케이 그럼 내지 이게 괜히 그렇게 해놓은게 아니네 어... 아 근데 나 죽겠다 이거 정신차려 대끼야 넋어 ㅋㅋㅋㅋㅋㅋ 어디 갔냐고? 몰라 아 방금 패링했어? 우연으로? 칼은 미래에 죽어왔다 자 뭐 누르고 있으면 이제 길 보여준다 그랬는데 아 그래 L L 그 그 어쨌든 이거 누르고 있으면 왼쪽 스틱 아 그니까 익시드 땜에 이 킬을 그냥 절로 밀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극돔밤새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세 뭐하냐고요? 어 약간 여기 헤매는 중인데 오 뭐야 그거다 그거 그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데스 시저스 나 다 가오나 하신 줄 알아 뭐야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이 녀석 오우 오우 기물 파손제 아 이런데 비닐길이 있는거 아냐 근데 난이도는 휴먼인가요? 데빌 헌터인가요? 데빌.. 데빌 헌터 뭐야 누구야 누가 빠개 드릴 맛좀 볼래? 아 하지마 하하 하하 나와 임마 아하하 아 개좋아 뒤져 그냥 아 언제 죽냐 하하 하하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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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일로와보라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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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냐? 어 울어? 일로와리로 어 와보라고 어어 이 새끼야 어 뭐지? 또 있어? 재밌는거 같은데? 여기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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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네 게임 하하 하하 아 크크 가위 여러개 달아놓은 그릴에 감히 가위 하나짜리가 덤비냐고 크크 여기 뭐 부시면 뭣도 안나오네 갈갈갈갈갈갈 가자 오 스윗 어 뭐? 이게 뭐지? 아 이거 힐 그래 힐 장갑 공격 기다린다 칼로 받아쳐서 페링한다 얼굴 빨개지면 총을 쏜다 원킬 얼굴 빨개지면 총을 쏜다? 하하 이건 뭐지? 그냥 힐하는건가? 자 펀치라인 아 드릴수면 아 드릴수면 깨진다고 보드 오오 오우 신난다 호우 호우 신난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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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점을 소환할 수 있게 돼있는게 아닐까? 여기도 오는거야 이제 호우 유압 뱃 이거 유압 미 같아 토마감 문 문 이 선 생명력 즉시 구입 12,000원 무자비한 연쇄공격 후 강력한 최후의 일격을 셔플 헉! 이건 뭐야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스킬은 하지 말자 3레벨 익시드 누나 오신 거 어떤 거 있나요? 데빌 브레이커의 수가 늘어납니다 맥스 액트부터 뚫어야 된다고? 맥스 액트가 뭐야? 익시드 최대? 아 아 근데 일단은 기본 기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비싸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하다보면은 공격하... 어쩌다 되지 않을까? 배워 오케이 익시드 3레벨 렛츠 고 빨리 윈도 난이도로 간다 저게 뭐시단가 와 얜 뭐냐 얜 또 악마인가보네 어 뭐야 오씨 많아 오우 아르테미스 오우 징그러워 어떻게 때려야 되냐 이거는 별로 안아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피하냐 이거 오이씨 오이씨 새끼 펀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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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뭐야 꼬리 어 꼬리 뭐야 이거 어 이런 이런 아 드릴 드릴샷 드릴 이게 악점인가 이게 악점인가본데 무시와도 어려워 아 이게 악점인가보데 무시와도 어려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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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이상한 기술 쓰려고 저거 이거 잡아야되나 그냥 그놈들 어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어디 오우 가만두면 안되겠어 아니 가만두면 안되겠어 아이 가만두면 어떻게 안두지 오우 어 이게 뭐야 호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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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 못해 레이저 비임 아 빔삐삐 아 잠깐만 쏠러 ignor구로 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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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거야 같이MCX2 앞뒤로 아이고 야이구 어떡해 이걸 아 날라다니네? 야 레이저 옥기 레이저 누가 실릉이다 드릴 샷 또 또 또 지랄 염병하려고 또 또 그러나 저거? 응? 아이 뭘 막 쏴 근데 이제 기본적인 공략법을 알 것만 같아 그니까 아까 저놈이 막 떠올랐을 때 그 와이어를 이용해서 저 쫄따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그놈을 공격하는 거지? 이제 알았어 레츠고 와이어를 이용해서 공은 안 맞아 공은 안 맞아 여리콤 여리콤 얘 맷집은 좀 약하구만 이녀석 개번 개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똥글뱅이를 막 쏴 이놈들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총을 쏴가지고 이거 약화시킨 다음에 아 이거 액션을 하는거 같은데? 이게 특정 구간에만 되는건가? 아잇 왜 안걸리냐 이게 이렇게 하면 걸려야되는데 올라간다 올라간다 걸어야되는데 왜 안걸리지? 이게 거는키가 뭐였지? 빈데? 빈데 왜 안걸리지? 잠깐만 왜 안걸리지? 라고 했는데? 좀 더 조준을 잘해야되나? 왜 안되지? 아아 아 바꿨지 키 키 바꿨지 키 바꿨지 키 바꿨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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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도 너무 악략해! 생각해봅시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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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씨발 아 왜 안와! 블리치 크랭크 흥! 흥! 넌 이제 뒤졌다. 내가 이제 키가 막힌걸 알았기 때문에 넌 죽었어 이젠. 어? 그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이제 네가 죽을 차례야 이제. 아니 공격패턴 이제 다 파괴했어 지금. 그쵸 이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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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격패턴 이제 다 파괴했어 지금. 아니고 공격패턴 원치우, 음, 도! 어? 아잇! 아 또 올라간다 저 아이씨 치즈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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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어 으아 으아 야! 야 이 개같은 아 이게 왜 맞아? 아아이 개같냐믄 죽어! 죽어라! 흥! 아 이게 으아! 죽어! 으아아악! 흠 아니 뭐 팔 재생 안되? 피콜로처럼 으! 하면은 팔 탁 튀어나오는거 아냐? 안돼 그런거? 아잇! 젠장 다음은 시작입니다. 에이 쟤가 쟤 올라가 올라가 씨발 지랄 왔잖아 저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아 아잉 진짜 으응 아 또또또또또또 내 두 번 당할 줄 아냐 내 두 번은 안당하지 이 사람새끼면 이 두 번은 안당 아잉 또또또또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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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시발 아잉 아잉 시발 어잉 흙 이럴掛 끝이야 여기까지 그 행운 여기까지입니다 기타지아 근데 개인 싸움 중에 체력 채울 게 있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안이었나? 왜 그러지? 으아 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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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드라이스였으면 진짜 영업까지 폭쟁이었을텐데 너무 아쉽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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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지? 이걸 봤지? 네? 네? 에으으에ㅓㅓㅓㅓㅓ all 으어욵EEㅓㅓ Fold 20 으어어씧 cб 덜 circuits 아어씨ㅃ 1-2-2-2-1 왜 그러지? 꾀창거리고 있지 않나? 꾀창거리고 있지 않나? Q. 저저저저저 아니아니 건놈 저새끼 저새끼 아 올라가잖아 ㅅㅂ 올라가잖아 굿 와 지나가버지 멀쩡 어 미니 엠 지 이 새끼야! 아기 짧아 뻑큐 맨! 뻑큐 맨! 뻑큐! 아 그니까 이 보스전은 와이어 액션 연습하라고 만든 스테이지네 와이어 액션 못하면 못깬다 어! 누구세요? 누나가 나오네? 오! 단테이 치니 레이디 얘가 무슨 뭐 악마사냥꾼 어머니의 복수를 하려고 단테랑 손을 잡았던 여자라며 캐리예 히히 얜 또 누구야 못 일어나? 4편 히로인 아 네 DOC 물냉긴 감사합니다 어 얘는 얘네들은 네로를 이용해서 유리즌을 죽일라나 보다 나쁜 놈 같은데 음흉한 녀석들이야 자 슬슬 네로 조작에 익숙해졌으니 캐릭터를 바꿔보겠습니다 뭐야 바꼈어? 아니 할만해지니까 바꾸네 이 새끼들 와 이름이 브이인걸 보니 맥이소로인가 보네 아니 할만해지니까 바꾸네 이놈들 이거 사기캐야? 아 사기캐 그래 사기캐 못참지 부인은 악마들을 상대할 일이 없습니다 뭐야 스킬 응? 스킬을 못고르네? 스킬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럼 체력만 살 수 있는건가? иком 일단 요거하나 사잖아 뭐 브이? 사이버펑크 퍼플옷 아 얘는 그 새랑 저 표범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나보네 오 멋있는데 아니 어? 기본 공격이 안나가나? 아직 부랄맨이다 약한 상태? 누가 말을 거는거야 지금 얘도 이중인끼어 각 둥이뼈인가? 책은 또 애들고 다녀 아 태가 말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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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자동이잖아 자동으로 싸우잖아 죽기 직전에 저 옆에서 비를 누르기 아 막타는 이거 me 아 이거 근데 이거 한 번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때리는건가? 그냥 알아서 계속 눌러야되요? 계속 눌러야되요? 일일이 안눌러도 공격하게 못하네 알비, 섀도우를 이용해 공격을 피한다 아, 이게 섀도우구나 오오 야 얘네들이 다 차려주잖아 놓칠 일은 없다고 근데 소환은 자동으로 되는건가?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 화려하게 직접 해낸 캐릭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자동사냥을 추가했어요 아, 소환도 자동이야? 근데 길이 어디야 여기 듣기로는 이거 한 번 헤매는 구간이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여기가 아까 온 길이 아, 소환은? 하아... 나중에 나와? 아니, 돌을 하자고 했더니 윌리언, 막타를 쳐서 받으시네 아까 그 길이 맞는데 내가 이상한데로 간건가? 아, 그런가보네 일러 Easter Newón 어 나 났던 길인줄 알았어 불박쥐다 수동영격 Set 자동사냥 공중에 있는 대상에게도 야 야 야 야 하하 자동으로 되니까 참 편하네 저거 먹어야지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어? 민도 치샘 돈 좀 오케이 음? 뭐야 백발로 변했어 어떻게 된거지? 뭔가 능력을 쓸 수 있는건가? 저 보라색 게이지는 뭐야? 데빌 트리거가 채워집니다 3레벨일때 엘비를 누르면 나이트 메이어 오 나이트 메이어 새로운 소환수인가 소환수 소환수 더워서 이를 채워야되는거 같은데 아 뭐야 게이지 어떻게 채우는거야 이거 게이지 어떻게 채우는거야 게이지 어떻게 채우는거야 뭐지 한번 소환해볼까? 오우 예스 오우 예스 오우 야 골렘 소환하네 야 골렘 소환하네 에이베지 오우 야 내가 에스를 다 받아보네 흐흐흐 역시 자동이야 날먹이 최고지 오우 오우 얘는 2단점프되네? 흫 그니까 내로로 어? 흐흐흫 안되는데 얘는 되네 팩들의 생명력을 잘 보세요 가까이 다가가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아 퐁 아 퐁 아 퐁 에이 하다보면 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흐흠 흥 흠 흡 흡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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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원합니깐 휴먼 버즐 dlc 구매하십시오 당신이 구매 만족도 고장한다 흐흫 부활 오브 골드 오브 부활 오브 골드 오브 부활 오브 골드 오브가 흐흫 뭘까 아니면 그냥 오브 오브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건 아니겠지 어 그래 뭔가 보라색으로 빛나는게 있네 이거부터 어 어 네 조각을 모으면 데빌 트리거 게이지를 눌러준다 이거 그거 이거 그거 뭐라지? 더덕? 아니 미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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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들은 막 안쳐도되고 2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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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아 새구나 아 죽은거구나 쟤가 음? 뭐야 이건 데빌 트리거 회복 오픈 데빌 트리거 회복 어어 데빌 트리거 회복 길좀 뚫어봐 얘들아 길 없냐 여기 내려가는 길이네 뭐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그렇지 레츠고 방금 새가 말한거구나 소무새를 데리고 다니다가 여차하면 똘 땀을 호출하는 빈도 흠 아아 흠 자통? 음 볼냄 소환 자동으로 잡았다 자동으로 잡았다 아 자동으로 끝났다고? 어 어우 어우 채울수도 있네 이거 어 어 이렇게 찾고 올 수 있구나 아잇 야 골렘 소환 골렘 소환 그렇지 너로 띠어 아 아 어 어 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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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버리 가구리 쟤네 세력이 좀 많던가 야 이렇게 맞아도 안 죽네 쟤 일본에 이즈맨 나 아 라곤을 해야지 애들이 잘 때린다고? 라곤을 해서 저기 열매가 매달려있네 저것 좀 때려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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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건 뭐야 우린가? 또 셋 빠지게 싸우는 동안에 채터면서 채킬 수 있습니다 알아서 때려 이렇게 뱀말이 어디있어 색좀 볼까? 색좀 보자 자 흐흐흐 자 짝 흫 아이고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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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니? 아 이거 Y가 쇠고 B가 표범이었네 아니 팍! 또 있어? 어디? 아 잡은거 같은데? 잡았구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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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저거 저 위에 보이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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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여기 딸기 있잖아 딸기 그렇지 그렇지 어 우리 미드 뭐하냐고 막타만 쳐서 reinfall 탁 Titans 앗 쒝 뒤에도 가보자 왜냐고? 그냥 아이템이 이거 뭘까? 야 이거 책 읽는 거 캔슬이 안 돼 폼 잡는다 이거 캔슬이 안 돼 아 길이 두 갈래인건가? 야 알아서 처리해라 얘들아 빠세 알아서 처리해라 나 책 좀 봐야지 아나다라마바사 아아 아아악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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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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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악마들이 피를 빨아먹는 악마의 나무가 사람들을 이렇게 어? 스폰지밥처럼 만들어버렸다 이거지 그 나무의 뿌리를 없애러 가는거 같은데 볼 때마다 다스베에서 손자 생각남 오 아 잠깐 전화? 아 전화 있었어? 성실한 자들을 처벌하라 오 어 위드호그? 아 나 브이 얼굴 왜케 웃기지? 아 내 표정이 저렇게 찰진 캐릭터 오랜만에 보네 광수형이야 아 얘도 악마 지옥에서 한자리 하는 악마인가 보네 알아서 하다보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책 좀 볼까 흐흫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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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먹해라 그런지 부스전도 날먹는구나 meaning 위드호그 다 뚱이 같다 뚱이 같다 뚱이 아니야? 뚱이 맞지 않아? 살려야될거 같은데 아 소란 책을 봐야되 말아야되 책을 보는것도 안봐도 될거같아 새 죽었나? 어우씨 피야되는데 그걸 피해야되 저것만 피하면 될거같아 근데 얘도 체력이 좀 많다 이것만 피하자 자 아 미친 무려 왜? 고장났네 ㅎㅎ 죽여 죽여 이 새끼 죽여 이 새끼 죽여 공격해 공격해 공격 아 공격하라고 공격 죽여 죽여 그렇지 무슨 말이야? 해치웠나 오우 무너진다 응? 오우 야 어디가? 아 냉정한 판단 야 도망가면 뛰어야지 으hhh 아잉 사실 책은 간지웅이고 베이지 채울거면 몸 앞에서 도발 한번 눌러주면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울트라 리스크가 나왔네 뭐야 아 아까 구해온 여자구나 야야야 이씨 틀보면 빨리 튀던가 어쭈 걸어가 또 브이로 아네 킬 섀도우의 민첩함을 빌려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 이런건 기본이지 프로모션 헉 타고다녀 소환수를 타고다닐 수가 있어 근데 이런건 좀 일단 좀 전투에 도움이 되는거 이거 그거 아냐? 자석? 으흐흐흐 블록케이드를 강화해 번개기둥 3개를 소환합니다 오오 헉 그리폰의 방어력이 증가 아 기술이 많아 으흠 시도? 아 그냥 다 사고 그냥 쓰면 안될까? 흐흐흐흐흐흐흫 배워도 까먹고 안쓸거잖아요 아 그건 맞지 아니 감전은 좋은거 같애 너 라운드로빈 2는 있는데 원은 어떠? 애초에 이게 있는 기술인데 내가 안쓰고있던건가? 아 기본기술이였어? 아 그렇구나 다 배워보자 다 배워봐 아 자 그러면 최대한 길게 홀드 놓기 뒤로 누르고 홀드 놓기 뒤에서 앞으로 X 격투게임처럼 오케이 한번 가보자고 뭐 다 써보면 되지 자 봐봐 오오 오오 이거이거이거 어 방금 나갔는데? 오 이건가? 어 스케일리스트 다시 한번 보자 내가 익혔던거를 한번 다시 보자고 어 체크메이트로 적을 해치우는 순간 비누 번개구 전기충격으로 뒤로 어 이거는 부위 근처로 음 음 오케이 응? 어 날려버리기 음 무자비한 펀치를 쏟아붓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오 오 빨라진다 오오 보여줘 보여줘 채도 아 내가 태우다니서 날 때리는구나 뭐야 뭐야 죽었는데? 야 모으다가 죽었나 보다 쟤 몸빵도 좀 올려야겠다 금방 죽네 쟤 몸빵 내가 하나 알아낸게 있어 얘네 뭐 스킬을 익힐게 아니라 내가 기본 스텝부터 올려야 된다는 사실 알아 스킬 잘 쓰지도 않잖아 드디어 깊은 깨달음이 온다 그래 스킬은 나중에 천천히 올리자 극한거 아니잖아 뭔가 뭔가 길이 있는데 여기부터 가보자 여기에 뭔가 먹을만한게 있을 것 같아 아닌가? 그냥 왔던 길인가? 아 그냥 길 뚫인거구나 누가 있어? 누가 있어? 공석을 잡는 것 같은데 공석을 잡는 것 같은데 어 오케이 기본 기능을 익혀야 돼 뭔가 또 나온다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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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그냥 자 이것을 자동 공격시키고 아 이거 스킬쓸때는 자동공격 시키고 해야겠다 걷기만 하는데도 ss 막타는 때려 때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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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뺏 아 막 지들이 알아서 싸우니까 너무 좋은거 있죠 오 뭐야 뭐야 그냥 가자 저거 안먹어도 되지 않네 이거는 그냥 게이지 채워주는거잖아 그지 위하다 다르면 으아 으아 뭐하냐? 밥먹니? 오 얜 좀 큰데? 어허 그래 엠프사 퀸 아 얘는 좀 엠프사 중에서 좀 센놈인가보다 쫌 몹시다 아! 엠프사 오오 쉣 야 이걸 잡히네 야 이거 좀 풀어봐 야 애들아 애들아 아니 책보는거 너무 리스크가 크다 죽었구나 이놈 아 아 죽었네 아 탑승 아직 안익히지 않았나? 나 아까 이킬하다 말았어 탑승 한번 익혀볼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뭐 괴물 아니야? 아 저거 잡아야지 야 이거 좀 잡아봐 아 어 저거 위에 있는거 자 위에 있는거 잡으려면 올라가야 되긴 될거 같은데 어디갔지? 다 봤나봤어? 흠 되져봤네 그래 깨야지 깨우 깨우 왜 이렇게 끌릴까 어 저거 먹고 가야지 여기 뭐 있다 어? 구멍 안에 뭐 먹고 가란 얘기 있나 지금? 아 먹고 가란 얘긴가? 아 구멍 안으로 가는게 길이란 얘기야 그 뭐 아 일단 저거부터 먹자 저거 저 위에 있는거부터 먹어야 저 위에 있는거 어떻게 먹지? 점프맵인가? flames 어허허허허허 pronounce 흐허허허허헉 이거 때려줘 그렇지 자, 가볼까? 길이 막혀있는데? 여긴가 아까 구멍이 아래에 뚫렸는데? 어디지? 아 여기구나 렛츠고 때려 때려 그렇지 나올 줄 알았다 이거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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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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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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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활 없애버려 없애버려 알아서 처리 아니까 이거 뭐 그냥 연타하기 바빠 죽겠는데 뭔 스킬을 쓰고 앉아있어 패시브나 올려야지 어차피 못쓴다고 그런거 아 노래좋다 도망가자 빨리빨리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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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음 아내 보스전인가? 딱봐도 보스전 느낌이 나긴 해 아니 돈을 갖고 다니면서 넣는거야 그냥? 요새 동전 들고 다닌 사람 이렇게 흔치 않거든요 동전지갑 있는 이상이야 명색이 악만데 아 기다렸어? 아니 이제는 땅에서 솟아나오네 아니 아니 뭐 저그 터널이야 이거? 땅뚜벌레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거 말고 이런거 방어력 증가 이런거 해야돼 탑승부터 익힐까? 멋있으니까? 그래 멋있으니까 탑승 아 멋있는거 못참지 어 쟨 또 뭐야? 또 악마들이야? 아 쟤가 좀 더 높은 앤가 보네 아 쟤가 좀 더 높은 앤가 보네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어? 어? 아 얘가 말파스야 닥트리오 같다 세명이 같이 있네 세명이 같이 있네 세명이 같이 있네 오오 멋있는데 네 올더 게리온 나이크 오오 오오 아는사이야? 아는 사이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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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타는 키가 뭐였지? 어어어어 아 이게 어디에 있냐 이게? 어빌리티에 이게 뭐 이렇게 아이트네요 공중에서 A를 누르면 탈 수 있고 오케이 그냥 탔 수 있구나 어이 쉣 이거 안타지는데? 야 없어졌어! 아이 없어졌어! 게이지가 없다니? 아 그 3칸을 점점 소모하는 거야? 저 골렘이? 어어 그런 거야 이거 몰랐어 흐허허 흐허허 잠깐만 타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었는데? 어빌리티 LB 플러스 B 아 LB 플러스 B 오케이 LB 플러스 B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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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영병을 하는구만 아 가만히 있어봐 나 라이트메어 소환이 아 이게 뭐 아 이게 흑개비가 막 나타났다 말았다 이게 오 뭐야 누가 떨어졌는데 탔다! 오케이 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격을 하는 거야? 아 이렇게 골라 느려 쓰레기야 아 너무 느려 아 시간을 조종하는데 스킬을 쓰라고? 아 근데 골렘 좀 줄인 것 같아요 너무 느려 어? 골렘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이트메어 스킬? 원거리 공격이 있나? 그런 거 찍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레이저 있어? 오 레이저 좋아 그런 거 익혀놔야지 기본 스킬이 있어? 어디 볼까? 헉 오 이건 광역 레이저고 스트롱 포인트를 활성화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단기 기억상 실증에 걸린 거여 어르신을 위해 V조종범을 몸에 문신으로 새겨야겠네 오 레이저를 앞으로 쏘면서 음 근데 저런 적을 잡으려면은 일리걸 무무를 해야 되는 걸까? 땅에서 뒤에서 앞으로 또는 앞으로 두 번 지금 지금 웃긴 게 탑승해보겠다고 홀짝거리고 있는데 보수는 어느새 반패야 지금 지속 시간으로 택도 없어? 그럼 지속 시간 늘리는 걸 좀 해야되나? 이런가 보다 내 부하 다 어디가 내 부하 다 어디가 내 부하 다 어디가 죽어 왔나? 내 부하 다 어디가 여기 손있네 저거 잡아봐 잡아봐 인간해 저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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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야말로 기술을 좀 써보자 아 이게 왜 안돼 아잇 아 에너지가 다 날았네 그새 이게 뭐지? 내가 뭐 기술을 쓰던가? 아니 뭐 호동질하고 사라져 오우쉣 멈췄다 야 돈 넣어야 돼? 내가 부하가 없어 어떡하지 도망가자 부하들을 살려야될 것 같아 오우쉣 아 까마귀가 없으니까 회피도 못하네 살아나봐 좀 이들이 내 밥줄이야 살아나야지 볼렘은 산란이야 승 이번야말로 레이저 나이스다 나간거야 레이저가? 아 뭐 똥거야 만거야 야야야야 아 이게 지랄 염병 똥거야? 아 이게 너무 화면이 요란해서 잘 안보였어 아 시발 내리지마 아 시발 내리지마 이걸 피하네 아 옌장 아 아 아 아 아 자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볼렘은 아직 쓰면 안될 것 같아 그냥 요 까마귀랑 푸범이나 강화시키면서 싸우자 그게 낫겠다 볼렘은 나중에 게이지 좀 늘어나면 그때 쓰자 아 오쌰 이렇게 하네 볼렘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맞아 뭐야 볼렘 언제 나왔냐 그냥 알아서 싸우러 하는게 더 좋은거 같은데 탑승을 할 필요가 굳이 없지 않았을까 그냥 지가 알아서 싸우고 어 탑승을 해서 더 약한게 아니었을까 아 아 슬라이스 아 아 근데 이게 그 뭐지 얘네들 강화가 어떻게 되는거지 내가 강화주면 스키가 바뀌었다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그냥 막 피하면 되는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효과지 얘가 지금 무슨 디버프를 건거 알지 도망치면 되는거 같긴 한데 어쨌든 가까이 가면 살아나는건가 살아나는건가 살아나는거 같긴 한데 살아나는거 같긴 한데 살아나는거 같긴 한데 알았어 이렇게 싸워야 나는 얘네들 근처에서 이렇게 얍새비 셉셉이 하면서 이렇게 싸우면 되는거지 체력 좀 채워주면서 짤짤짤짤짤짤짤짤짤 하면서 응원단장 하면 돼 어어 피카츄 볼렘 소환 볼렘 소환 볼렘 소환 볼렘 소환 때려 때려 볼렘 때려 한대만 때려 제발 한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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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어어 때린거야 지금? 어어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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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느려 살려야돼 까마귀 살려야돼 까마귀 살려야돼 일단 까마귀부터 살리고 우리 표범도 살려야돼 조금도 살리고 조금도 살려야돼 조금도 살려야돼 조금도 살려야돼 살았다 오 강역기 저거 피카츄 어어 아 저 나 나 저 안에 있으면 시간 느려지 하하하하 이 녀석 가람개 못 잡는다고 어느새 내가 잃어버렸지 아이돌 하하하하 그렇지 그렇지 죽여 마무리 죽여 마무리 다 죽었네 딸피 딸났네 아이 딸피인데 아이 딸피인데 일어나 그래그래 없애버려 볼렘소환 가자 가자 막타! 막타! 막타는 내꺼! 너 싸움 개못하잖아 어딜 도망가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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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하는 말로 봐서는 얘도 무슨 악마 같은 놈인가 보다 무슨 마왕 차기후보 그런 녀석 아니야? 입뚫린 호무새 벌크업한 컵이 골렘이 된 돌돌돌이 중2병 걸린 기도 맞죠? 지옥에서 이제 한자리 하려고 어? 승급전 하고 있는거지 인간세상이 와가지고 너의 자격을 증명해라 이러면서 왕의 그릇에 걸맞을 그런 녀석인가 마왕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그런 녀석이 아니야 고무새럼랑 커비가 싸우는 동안 선배들 같은거 구해와서 누워있죠 그흐흐흐흐흐 아! 내려오다 아C 나 이거 할 수 있나? 흐흐흐흐흐흐 이건 또 뭐야? 토르비온이야? 이건 또 뭐야? 자꾸 이상한게 튀어나와 승무시 자꾸 버스터암 버스터 톰보이 친구놈 한달정도네 자취방에 살다갔는데 오늘보니 50만원 두고갔네 고맙다 이게 뭐지? 어우 착하다 50만원 거베라 내가 버스터 무엇을 익혀볼까 그래 이거 익혀야지 2단 회피 못참지 3단 회피 내 친구는 그냥 내 돈 50만원 갖고 있는데 부럽네 브레이커 플러스? 해줘 한창 크기 늘어났다 더블스파게티 건의자로서 파스타 3개 들고 가자 장지 나뉘어가서 다음스테이지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스테이지 드디어 스테이지 드디어 스테이지 드디어 스테이지 드디어 스테이지 에스 하아.. 가볼까? 진도 없을때 하는 말인데 소녀전선 재밌나요? 궁금해서 침묵 해보려는데 아니야 아니야 재미없어 하지마 하지마 아니 아니야 재미 없어 하지마 하지마 흐흫 아니야? 그니까 얘가 단테 여자친구라고? 응? 맞아? 아니야? 아, 쟤도 여친이야? 네로? 아, 단테 직장 동료야? 어... 오우 오우 그런건 별로 보고싶지 않아 길감이 씨 와우 거대 부스다 뭔가 저 발에 둥그러운 게 있잖아 저게 뭔가 굉장히 악점 같지 않니? 부시면 올라탈 수 있을 것만 같아 아, 부서지나? 아, 그냥 올라갈 수가 있네 쟤? 허 어 뭐야, 사라졌어 못 때려야 되는데 수납평 여드름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나 아까 어떻게 올라갔지? 아, 종기를 터트리고 올라가야되 어, 가긴 어딜가? 아, 이거 터트리고 아, 아까 한 번에 쑥 올라갔는데? 티로 올라갔지? 좀 때려봐? 오오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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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역시 총보다는 이런 게임에선 칼이 세거든요 원래 총이 더 세야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게임에서 칼이 더 세다 오, 가시 뭐야? 오, 가시 깜짝이야 오, 쉣 아, 이거 방이하네 이놈들이 아, 이거 체력이 좀 많네 더 많이 모아야되나? 한번 쭉 모아볼까? 모는거야 만거야 잡기라고? 그럼 얘한테는 안통해? 아 얘한테 안통해 그러면? 잡곡하고 딴거 쓰자 모였다볼까 탐보이 오오 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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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까시 아잇 까시 자 내려가라고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왜 버스터 안나? 오오? 후이! 모함 아 얘가 땅을 판거야? 하하 인성보소 아 네 도치법님 만원 감사합니다 자 쓰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흐흐 거대 바퀴벌레 아무리 봐도 정면은 약점이 아닌거 같고 이걸 때려봅시다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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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어 뭐야 에이씨 뭐고 이제 이게 이상한 기술이 들어왔는데 어 저거 때려야되는거 같기도 하고 아 버스터함치 아 버스터함치 공격이 들어간거야 이제 아 그로기 때 들어간거구나 다리를 다 무너뜨려야되나본데 달리났다는거 같기도 і 두부 둘 죽어라 여드름 여드름 제거 내려가볼까 또? 원반이 날아나네 아 뭐야 또 일어났어 저기 올라왔네 저기 올라왔네 내려봐 여기로 가야겠다 그로기 분격 안들어가 아까만 들어가는 부분이었나 빠박빠박 빠박 빠세 죽어라 마무리다 으악 으악 까지 아 이걸 마무리 못하네 으흐 죽었지 흐흐흐 시원하십니까 아 아 또 소재를 찾았어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에스 오 아 그래 무기도 만들어주는데 트리쉬는 또 누구야 아까 그 누워있던 여자인가 아 아 걔도 단테랑 같이 잡혀갔어 아 트리쉬가 단테 여칭이야? 음 응 아 아 하핳 저 머리 좀 깎아주고 싶어 저거 그러한것 같아요 뵙 하핳 ninety 해당 오!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와라, 좀 잠시! 와라! 저 좀 잠시해보기 전에.. 아.. 잠시, 잠시, 잠시! 그럼 이제 도착할 필요가 Nä! 그래서 도 yarn. 자, 해라, 커 믿어, 커! 플레이어 셀렉트 이거 그냥 서순만 다르고 둘 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네로가 재밌을 것 같긴 해 네로가 재밌으니까 네로로 하자 재밌는 네로가 더 있지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게임 재밌네 업글은 하고 가자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아 또 뭘 가져왔어? 또 새파리? 이건 또 뭐야 아 팔이 이렇게 뭐야 시간을 조종하는 힘? 시간 멈추는 건가? 좋은데? 다음에 뭐 익혀야 되냐? 화려한 콤보 시간을 멈춰라 마이 월드야 돈 모아놓자? 블루오브 사는게 좋음 그러니까 블루오브 살 수 있으면 더블 점프부터 배우라고? 왓? 귀 있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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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아 왜 못봤지? 저런 완전 좋은 스킬이 있었다니 갤러리 갤러리 음 니코의 보고서 형 이겜께면 특전 실사콘티 영상 보는게 국룰이야 형도 꼭 우리랑 봐야돼 특전 실사콘티 영상 오우 잘생겼어 아 못생겼어 아 얘네들 기본적으로 막 사람 얼굴같이 돼있구나 얘네 아까 나한테 드릴 개 처맞고 퇴장한 녀석 들이잖아 흐흐흐흐흐 스토어 컨트롤과 움직임 비밀미션 아 버즈를 구입해서 플레이 그니까 보스를 골라서 할 수 있는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재밌네요